여러분 안녕하세요 꼼꼼하고 섬세한 화학의 베테랑 고수경입니다 자 우리 2학년 여러분 굉장히 오랜만인데요 주로 3학년과 N수생과 많이 수업을 하기 때문에 만날 게가 많지는 않으나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이제 2학년이든 뭐 3학년이든 여름방학이에요 그럼 여름방학을 목전에 두고 학생들은 대부분 이런 얘기를 하죠 이번 방학 때는 한번 열심히 공부해보자 그런데 늘 그래왔지만 사실은 방학이 끝날 때 되돌아보면 그렇게 생각만큼 많이는 못한 것 같은 그렇죠? 그럴 때가 많습니다 자 이번 방학도 마찬가지죠 일단 가장 첫 번째는 그래도 역시 그 전과 같은 마음은 있어야죠 이번 방학을 한번 미친듯이 한번 공부해보자 이런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오케이? 있어 없어? 자 있다면 제가 선생님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자 문제는 여러분 방학 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 근데 여러분이 공부하는 과목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 많은 과목 중에서도 우선순위라는 게 좀 있어요 절대적으로 나는 수학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나는 절대적으로 지금 외국어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영어를 해야 된다 언어를 해야 된다 국어가 모자라다 그런 되게 중요하죠 그죠? 근데 만약에 과학에 대한 과목 준비를 하려면 만약 공부한다는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하는지 선생님이 결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찍고자 하는 영상의 제목이 뭐야 우리 2학년들을 위한 여름방학 화학인데요 선생님이 화학쌤이에요 자 화학 학습법에 대한 효율적인 알겠죠? 노동적인 게 아니라 효율적인 화학 학습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됐어요? 들을 준비가? 네 자 그러면 이제 사실 이게 화학일 뿐만 아니라 다른 과탐 과목과도 연계될 수밖에 없어요 네 자 잘 들어보시고 본인의 것을 소화하기 바랍니다 일단 좀 두 가지 나눠볼게요 많은 친구들이 뭐 화학을 선택하지 않고 결정했을 때 자 화학 1을 선택할 수도 있고 화학 2를 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아주 많은 친구들이 화학 1을 선택을 해요 사실은 화학 2보다는 그러면 자 화학 1을 선택했을 경우에 이 방학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자 무엇을 대비해서 수능을 대비해서 어 우리는 내신이 이미 끝났는데 뭐 그럴 수 있죠 네 자 근데 궁극적으로는 수능에서 만나게 되거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선배들이나 야 좀 일찍 준비하는 게 좋아 선택 과목이 줄었기 때문에 이제는 집중해서 해야 돼 옛날보다 더 해야 돼 다 맞는 말이고요 자 그 다음에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으냐 문제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으나 여름방학이 굉장히 짧아 있다는 거죠 그잖아 여름방학 이렇게 짧으면 어떡해 그죠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왜 짧아요 그동안 주말에 놀았으니까 그렇죠 그것 때문에 짧아진 거잖아 이제 반성 좀 해야죠 나는 과연 주말에 열심히 공부했었는가 반성도 하시고 자 이 짧은 여름방학 기간 동안 화학을 한다고 해서 이 화학의 전범위를 하는 데는 사실은 되게 무리해요 알겠나요 네 왜냐하면 가능해 언어도 안하고 국어도 안하고 영어도 안하고 수학도 안해 오로지 난 화학만 할 거야 야 그러면 충분하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건 절대 안 되는 거란 말이야 따라서 자 가장 최악의 학습법이 뭐냐면 자 굳은 마음으로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화학원이라는 과목이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 있어요 그럼 항상 책을 내신도 받고 학교에서 조금씩은 배웠단 말이다 그렇죠 자 보면 책을 사서 또는 강의를 여러분이 듣는데 어떤 강의든 간에 처음부터 시작해서 쭉 가다가 보면 방학이 끝나버린다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친구는 여기까지 어떤 친구는 여기까지 듣게 돼 있어요 여기까지 들을 수 있나요 물론 미친 듯이 좀 들으면 여기까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진도를 나가다가 멈춰버리면 다시 여러분은 계약하면 돌아와요 그죠 내신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겨울방학 때까지 이렇게 다 날라가 버려요 왜냐하면 이렇게 진도를 쭉 치고 넘어왔다는 얘기는 뭐만 하는 거야 강의만 들은 거야 수업만 들은 거야 강의를 들었다 그러면 강의를 들으면 성적이 올라갑니까 과연 안 듣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강의를 왜 듣는지 생각해 줘야 돼 왜 수업을 듣는 걸까 여러분은 지금 내 얘기를 왜 듣는 걸까 그렇죠 결국은 가장 마지막 본질은 뭐야 선생님 얘기를 막 들으면 성적이 막 올라가요 지금 얘기를 아니잖아요 선생님이 얘기하는 걸 도움을 받아서 공부는 여러분이 책상에 앉아서 엉덩이 붙이고 하는 거잖아 그러면 강의도 마찬가지로 들었으면 뭘 해줘야 돼 복습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연계되지 않고 그냥 강의만 주구장창 다 들어서 어 나는 이 짧은 기간 동안 이걸 끝내버렸네 성적이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여름방학 끝나고 바로 수능 보면 그나마 괜찮겠지 안 한 애들보다는 하지만 수능은 많이 남았단 말이야 먼저 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제대로 했냐가 중요한 거지 따라서 진도에 욕심을 내지 마시고 강의와 복습을 항상 함께 가는 것이다 이게 안 되면 공부는 안 한 겁니다 특징이 어느 게 더 중요해? 5대 5에요 여러분 오케이? 왜? 강의를 들으면 여러분이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거잖아 무엇을 외워야 되는지 무엇을 이해를 해야 되는지 무엇이 반드시 나오는지 이런 걸 다 결정해주는 게 선생님들의 수업이잖아요 이걸 들었으면 이걸 여러분이 자기 것으로 소화하는 과정이 있어야지 오케이? 네 그래서 일단 가다가 흐지부지 멈춰지는 수업은 공부는 공부하면 안 됩니다 남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겨울에 다시 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원래 본격적인 과탐 공부는 3학년 올라가는 겨울부터 본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하는 거냐 그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요 화학원이 이렇게 4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러면 이걸 전부 다 강의 다 듣고 복습 다 하고 문제 다 풀고 내 걸로 소화하기에는 그건 불가능해요 너무 짧아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집중해야지 집중해서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 집중이라는 건 뭐냐면 이걸 다 하려는 욕심을 버리는 게 좋아요 자 대부분 애들이 앞에서부터 한단 말이야 그럼 겨울에 또 뭐 하죠? 뒷부분에 공부가 안 돼 있으니까 겨울에 또 들어요 그럼 거기서 또 뭐 하죠? 또 앞부분에 들어요 근데 여러분 1단원이 그렇게 어렵냐? 그렇진 않아요 그치? 따라서 자 효율적인 화학학습법 화학원 학습법은 뭐냐면 이 두 가지를 추천할 건데 중2권 친구들이라면 알겠죠? 중2권인 경우에는 1, 2, 3, 4단 이 4단원 중에서 이렇게 2단원과 3단원을 이번 여름방학 때 끝내는 것으로 목적을 두면 됩니다 목표로 삼아라 2, 3단원 끝내기가 중2권한테는 가장 좋습니다 2단원과 3단원은 바로 연결되는 이걸 잘 알아야 이걸 잘하게 돼요 그리고 둘 중에 하나도 안 되면 문제 자체를 풀 수도 없어 사실은 막 문제 막 섞여 나오기 때문에 지금 1, 2단원을 하는 건 안 두면 나요? 그럼 결코 좋지 않아요 왜냐면 얘랑 얘가 바로 연결돼 줘야 되는데 얘랑 얘랑은 1단원과 2단원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따라서 자 2, 3단원을 중심으로 공부하는 게 중2권의 학습법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보자 자 입장을 바꿔놓고 해보자 국어, 영어, 수학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 있는데 여러분 주변에 친구가 있다고 생각해봐 이게 여러분의 자신일 수도 있어요 어? 그 친구는요 예? 우리 철수라고 하면 자 얘는 영어를 안 해도 되는 애야 영어가 여기서 왜 그걸 살다 왔어 영어도 되게 잘해 시험 보면 그냥 늘 100이야 부러워 안 부러워 부럽잖아 그럼 우리는 국어, 영어, 수학을 다 해야 되는데 걔네 뭐만 하면 되니 국어랑 수학만 하면 되잖아 그럼 모든 애들의 스트레스인 수학에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죠 학습 부담을 줄여주란 말이에요 결국 싸움은 겨울에 다시 한번 진검승을 하게 되는데 알겠죠? 학습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영어를 영어가 완벽한 친구도 있겠지만 어떤 친구는 선천적으로 글을 많이 읽어가지고 국어를 되게 탁월하게 잘하는 애가 있어요 되게 부럽죠 그렇죠? 이중에 하나라도 탁월한 애가 있다면 그럼 부럽단 말이야 근데 가장 일반적인 친구들은 다 해야 돼요 이거 다 했다 그쵸? 수학하려면 영어가 걱정이 되고 영어하려면 수학이 걱정이 되고 그런 거 아니겠어?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이거를 압축시키면 이것도 하나하나 하나의 단원으로 보시면 이게 과목이라고 보셔요 여기가 완벽하게 되어 있으면 두 번째 일사단원 할 때 부담이 적죠 그렇지 않아요? 훨씬 겨울에 제대로 된 개념학습을 해서 딱 마무리 지고 3학년 때 가뿐하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럼 첫 시험부터 잘 보죠 알겠나요? 이 2단원 3단원을 잘하는 친구가 사실은 되게 유리합니다 여기서 많은 문제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여기를 끝내는 것으로 목표를 삼으시고요 여기서 끝난다는 거 어떻게 해야 돼? 자 공부를 어떤 방식으로든 독학은 좀 위험합니다 자 공부를 듣고 강의를 듣고 복습까지 하고 복습했으면 문제까지 푸는 것을 마무리한다 문제를 풀지 않는 것은 내가 공부가 얼마나 됐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냥 독서로 한 거잖아 문제를 풀어서 내가 맞춰야 내가 아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이거고 다음 상위권인 친구들은요 가능하시면 뭐 이쪽 단원이 그렇게 상위권 친구들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이거 어렵게 느껴지는 않았을 거니까 오케이? 자 이 친구들은 여기에 마지막 단원인 4단원이 있어요 여기가 바로 산화환원과 그 다음에 중화들이 들어있는 바트가 되겠는데요 여기를 완벽하게 끝내주는 게 좋습니다 보통 많은 친구들이 이제 1, 2, 3, 4를 다 공부했을 때 가장 어려운 데가 어디냐 그러면 여기가 가장 승부수가 나는 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를 약점으로 갖고 있다면 아무리 이걸 몇 바퀴를 돌려도 여기가 약하면 늘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가 불안한 상위권 최상위권은 없습니다 최상위권일수록 이런 난이도가 좀 있는 챕터가 좀 강하단 말이에요 오히려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고 정확한 문제를 풀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상위권은 보통 여기를 좀 중심으로 공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위권은 여기를 공부하는 것이다 아시겠죠? 어 선생님 여기만 어떻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가능한가요? 모든 건 전범위를 선생님 그잖아요 모든 강좌가 전범위잖아요 그래서 전범위라도 물론 있는데 선생님 만약에 선생님 강의를 듣는다면 전범위도 좋고요 선생님 개념 공부는 좋고 선생님 강좌를 분할해 놓은 선생님 강좌가 있어요 그래서 강의 듣고 1강 개념 듣고 1강 문제 풀고 오케이 1강 부분에 대한 문제 집중 풀고 넌 2단원만 듣고 싶다 그리고 2단원만 듣고 2단원 문제 풀다 단원별로 있는 강좌가 있으니까 그런 강의를 활용하시면 좀 더 짧은 방학을 효율적으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겨울방학 때는 결국은 다시 한번 개념을 하잖아요 이때 개념할 때 만약에 내가 이쪽이 거의 굉장히 잘 돼 있다고 생각한다면 겨울에는 최종 강의를 들어가면서 아 그렇지 다시 한번 정리해 주는 거고요 문제도 꼭 다시 한번 풀어주는 거고요 하지만 이때 이쪽에 대한 모든 겨울방학 때 어떤 수업이든 진도는 선생님들이 주로 팍팍팍 치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도는 계속 막 치고 나가는데 본인이 여기 복습하는데 쩔쩔 매고 있으면 그 진도를 못 따라오게 된다고 따라서 이 수업을 따라가는 것 자체에 굉장히 가볍죠 가뿐하단 말이야 내가 여기가 튼튼하니까 따라서 이쪽 단어는 훨씬 더 겨울에 집중할 수 있고 전체를 잘 볼 수 있어요 근데 처음에 겨울방학 때 아 이제부터 과탐 한번 해볼까 라고 시작을 딱 했는데 1단원에서부터 막 별표친 문제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왜 처음 하다 보니까 그러면 진도가 흔히 더디어지면서 야 이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데 이런 일이 온다고요 쉽지 않은 게 아니라 공부를 안 한 거 알겠죠 무슨 말이지 네 다 하려고 욕심내지 마시고요 조금을 한 단원을 해도 제대로 된 공부라는 게 훨씬 좋다는 것입니다 알겠나요 네 자 이게 이제 원 선택한 친구들한테 하고자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 이제 툴을 선택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아니면 툴을 선택할까 말까 고민하는 친구들도 들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선택을 하든 안 하든 화학툴을 이제 3학년 때 학교에서 볼 수도 있잖아요 이게 이제 3학년 되면 내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화학툘도 짧은 시간대에 뭘 해야 되겠지만 전체가 커리어 이렇게 돼요 알겠죠 그래서 어디가 메이저예요 선생님 고기만 어떻게 먼저 해볼까요 네 그건 독이야 그게 1과 2의 차이예요 알겠죠 2는 절대로 중간부터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기체 액체 고체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시고요 왜냐하면 내신을 해도 어차피 여기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여기가 안 돼 있으면 앞부분이 안 돼 있으면 화학툴은 사실은 굉장히 공부하고 따라가기가 어려워요 선택을 했다고 쳐도 왜냐하면 화학툴라는 거 자체는 모의고사를 볼 때도 4월달부터 보게 되는데요 4월달에는 여기까지만 나와요 시험범위 자체가 4월 모의고사야 5월달 모의고사를 봐야 용액이 나와요 여기까지가 5월이라고 보시면 돼요 6월 모의고사를 봐야 한 이 정도 나와요 알겠니? 7월 모의고사를 봐야 한 이 정도 나와요 9월달이 돼야 다 나와요 이거거든요 따라서 아무리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단원이야 사실은 여기 이런 데가 메이저 단원인데요 이런 단원이 중요하긴 하겠지만 여기를 미리 해봐도 하더라도 여기가 약하면 4월 모의고사 점수 안 좋죠? 5월도 안 좋죠? 내신도 당연히 안 좋겠죠? 여기를 보는데 나는 여기를 알고 있어요 그럼 과연 이걸 내가 그때까지 유지가 될까요? 안 된단 말이야 이런 얘기죠 화투는 여기까지 이 두 개입니다 얘하고 얘하고 얘하고를 잘 한 애들만 여기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여기가 안 돼 있으면 선택을 하다가 접어버립니다 내가 화투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사실은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건데 할 수 있거든요 오케이? 여기가 안 돼 있으면 여기를 할 기회조차 없을 수 있다 따라서 자 이런 데를 무시하고 여기를 할 수는 없어요 반드시 여기를 해주시고요 여기를 할 때 좀 더 세분화색이 한다면 자 기획고가 있을 때 기획고에 모두 집중하지 마시고 일단 기체에다가 좀 집중해주는 게 좋습니다 기체 1번입니다 알겠죠? 기체를 양이 많지 않아요 딱 공부해주시고 그 다음 액체 고체는 나중에 해도 돼요 나중에 해도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우선순위가 뭐냐면 용액인데 용액 파트에 들어가는 농도가 있어요 농도가 안 되면 화투 자체는 어려워지게 됩니다 농도에 대한 훈련 알겠니? 그리고 세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용액의 성질이 있어요 성질 파트로 들어와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혹시 화투를 들어볼까나 말까나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기체 같은 것들은 만약에 순서 좀 바꿔서 이거 알아 이거 아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므로 선생님 강의 중에는 용액이 여기서 상반기 중요 챕터이기 때문에 용액 일명 무료 특강이라는 게 선생님이 용액 파트만 쫙 정리해준 건데 물론 3학년들을 위해서 해준 거지만 여러분들도 볼 수 있잖아 그래서 이 강의를 한번 들어가면서 미리 용액을 잡아놓을 수가 있어요 이거 먼저 하고 그 다음 기체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 충분히 가능한데 난 이해할 수 있겠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대신에 좀 참고서를 좀 쳐놓으면서 경행해서 같이 보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 공부하는 상황들은 알겠니? 자 결국 뭐야 자기만의 자기가 어떤 상황이냐 자기의 현재 학습 부담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야 되는 거야 학습법은 나는 여름방학 때 이번 여름방학 때 과학 안 할 건데 괜찮아요 대신에 다른 거에 집중해야 되는 상황이잖아 그럼 그게 우선인가 그걸 해야 되는 거야 단 그거라도 그건 제대로 해주셔야죠 무엇을 하든 그렇죠? 친구가 한다고 꼭 같이 따라할 필요는 없는 거야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학생에 따라서 물론 여러 과목 같이 공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학생에 따라서 자기가 동시에 집중할 수 있는 과목이 세 과목인 애도 있고 다섯 과목인 애도 있고 열 과목인 애도 있어요 어릴 때 생각해보면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음악, 미술, 체육, 도덕 이런 거 다 배우잖아요 다 잘하는 애도 물론 있겠지만 그중 몇 과목은 난 좀 줄여서 그렇죠? 그중에 몇 개는 안 되지만 몇 개는 또 잘하는 애가 있어요 다 자기만의 양면이 다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친구가 전범위를 한다고 해서 나도 전범위 할 필요도 없고요 친구가 이 단어로 한다고 나도 역의할 필요는 없는 거야 자기가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나중에 봤을 때 시간이 헛되이 보내는 분명히 나는 여름방학 때 뭘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남는 게 없는 그런 공부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번 여름방학 때 뭘 화학원 전체 끝내보자 그런 목표 자체가 나중에 결국은 지나가면 아무것도 안 한 거야 수업은 다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알겠죠? 자 일단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 뭐 한다? 집중한다 이게 선생님이 여러분을 당부하고자 하는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아무리 더워도 책상에 짱박혀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야 합니다 알겠죠? 하루에 한 10시간 이상씩 앉아서 공부하면 여러분의 여름방학 후는 어마어마하게 달라져 있을 거예요 믿으시고 이번 여름방학 때 정말 지금까지 이렇게 공부해본 적이 없다 라고 얘기할 만큼 열심히 방학을 임하기 바랍니다 할 수 있죠? 여러분은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런 잠재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여름방학을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잘하실 수 있고 그래서 그냥